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간단한 형태의 과일을 그려볼 건데요 제가 고른 정물은 바로 케인션에서 나온 스케치북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종류는 엑스트라 블랑 이라고 색이 되게 밝은 하얀색이에요 보통 도화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밝은 하얀색의 크로키북이 있고 이거보다 좀 더 색깔이 노란 빛이 들어가는 그런 종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HB 연필로 그려올 거에요 그리고 지우개에 써야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샌드페이퍼인데 연필을 그리다가 연필이 몽뚝해지면 이렇게 갈아서 쓰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료가 다 갖춰져 있으면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관찰을 해보십시오 먼저 저는 사과를 보니까 광택도 나오고 안에 꼭지도 보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관찰을 하면 지금은 스케치만 간단한 스케치만 할 거라서 색깔이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형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실 종모를 배치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물체는 되게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체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에서 시작을 해요 보시면 저 사과는 일단 두 모양이죠 예를 들어 무슨 곽티슈, 크리넥스 같은 그런 티슈는 사각형 이렇게 말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컵 있죠 컵 보통 요런 모양이죠 컵 같은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모든 물체는 이렇게 구 아니 정육명체 그리고 원기둥 이런 구조면 모든 물체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저 사과를 다시 그려볼 텐데요 음 저 사과는 일단 구 모양이예요 일단은 형태를 대충 구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원을 구를 그렸는데요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형태를 관찰해주세요 자 보시면 사과를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동그란 구가 아니라 어떤 데나 이것처럼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어떤 곳은 좀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을 그릴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 사과 꼭지도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걸 그대로 다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걸 그대로 다 그려주시면 돼요 편하게 못그려도 뭐 누가 뭐라 그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려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도 없고 뭐 그려도 뭐 누가 뭐라 그런 사람도 없고 선은 계속 진한 선을 쓰지 말고 그리고 좀 연화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인데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물체와 빛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냥 빛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연이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런 정도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구의 형태를 먼저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좀 더 진술한 그림이 나와요 물체를 그리실 때는 뭐든지 어떤 부분이 그 물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스케치를 하는 목적은 스케치를 기본으로 해서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 연필로 대생을 하거나 해서 스케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큰 형태의 사과의 느낌이 나왔고 여기서 가능하면 묘사를 좀 많이 해보세요 색칠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사과를 표현하기에 있어서 좀 더 좋은지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과는 그냥 동그란 이런 사과죠 사과를 자세히 관찰하시면 색깔도 많이 틀리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되돌리면 보이는 선들 이런 것도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스케치 과정은 그림을 잘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림을 잘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실 때는 그 정물들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 예치점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선들이 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점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과의 사과마다 종류가 많이 틀리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사과는 이런 점들도 상당히 많네요 일단 보이는 모든 부분을 선으로 표현을 해 보세요 굳이 명함을 많이 명함을 이렇게 넣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일단 전쟁이 형태와 사과의 느낌 그리고 묘사할 것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보세요 저는 사과에서 이런 선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지금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사과를 가지고 연필로 색을 입혀 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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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